좋아요 구독.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대표적인 종목은 알테오제 그 다음에 현재 리각캠 바이오 흰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알테오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거는 ADC를 SC 그러니까 피아주사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맥주사 하려면 한 번씩 투여하려면 병원에서 몇 시간씩 누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피아주사 근육질에 주사를 하게 되면 딱 한 번만 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도나도 소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딱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제형변경에 대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노도나도 이 업체에 대한 노예를 뒤주고 계속 협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시총이 무려 15조 20조 30조 조만간 셀트리움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알테오제의 놀라운 능력은 ADC의 제형변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리각헨 바이오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리각헨 바이오 같은 경우도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거 밑에 잘못 써졌는데 핵심적인 부분들도 이거는 제가 약물 틴커 기술이라고, 링커라, 틴커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로 보시다시피 정보점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총을 보면 알테오제는 15조인데 이건 3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좀 탄력 있게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이렇게 우리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ADC 두 종목으로 리각헨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두 종목 중에 우리 어떤 종목으로 원픽을 고르셨는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알테오제는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시초에 너무 무겁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골라야겠죠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리각헨 바이오로 현재 사명 변경했는데 레고캠 바이오에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링커 기술 제가 이야기했죠. 요거를 매다는 기술. 요거 암세포에 터지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항체에다가 요거를 매다는 기술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우리 요거 매달아달라 하면은 이 업체에서 루엘을 뒤주고 하죠. 여기다가 어떤 성분이 상관없습니다. 장착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분을 장착해서 1조. 어떤 업체에서 그래? B라는 부분에서 요거를 매달아서 3조. 어떤 업체에 찾아오면 컨트롤 C 컨트롤을 위해서 막 팔아 제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노다지 산업이다 마찬가지다. 독보적인 링커 기술이 빚을 받을 때가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또 기술 이전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현재 요거를 보시면은 글로벌 판권 2조 1조를 실제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술 요약 수출 이런 링커 기술 부분들이 돋보인다. 그래서 길로는 예각 캠 바이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ETB